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댐이라 해도 작은 균열 하나에 완전히 와장창 내려앉을 수 있다는 아니 그렇게 되는 사연 가지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사랑하는 여친이 처음으로 울고 있는데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냅다. 저기요 힘내 파이팅! 바로 헤어졌습니다. 왠지 남친이 힘내라고 해서 헤어졌어요. 방탈하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이없는 일을 겪었는데요. 이거 혹시 진짜 저만 기분 더러운가 싶어서 글써봐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날 저희는 헤어졌고요. 참고로 저희들 상견대도 이미 했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 중에 헤어진 겁니다. 파혼이죠 파혼! 솔직히 지금 이 순간도 그래요. 이 남자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도 마찬가지.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 그냥 이번 한 번만 참아주자.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이러고들 있는데요. 이게 제 기준에선 참고 말고의 일이 아니고 그냥 앞으로 평생 같이 살아가야 하는데 너무 안 맞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한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제가 정말 예민한 건지 한번 좀 봐주세요. 법무는 빠른 전달을 위해 음성채 쓰게 했습니다. 저 27 남친은 30이에요.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막 엄청나게 힘든 일을 겪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무난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회사에서 너무나 부당한 일을 당했고 또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그런 마음에 집에서 막 혼자 울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야근이 끝난 남친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막 울면서 오빠 나 오늘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남친이 제 우는 소리를 듣고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어 진짜? 저기요 힘내 파이팅! 우는 소리로 이러다니 그게 말이야 사람한테 누구나 다 힘든 일이 있는 거고 어쩌고 저쩌고 나블나블 블라블라 등등등 막 뭐라 뭐라 하는데 뒷말은 아예 들리지도 않아요. 저 망할 힘내 파이팅 이 소리 때문에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곧 결혼까지 할 사람이 힘들다니 울고 있는데 이유 한번 묻지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으며 파이팅! 이러면서 좋은 일 합시고 이상한 소리를 구구절들 늘어놓는데 미친나 싶고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뭐야 오빠는 지금 내가 왜 슬픈지 궁금하지도 않아? 아니 어떻게 파이팅 소리가 먼저 나올 수가 있어? 이렇게 따졌더니 지가 내가 이유를 묻고 그럼 네가 그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럼 뭔가 더 속상해할까 봐 그런 거지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절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들어주기 귀찮고 피곤해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가 사귄 뒤로 오늘 이때 처음으로 울고 있는 여친한테다가 냅다 힘내 파이팅 어쩌고 저쩌고 이딴 소리는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물론 예를 들어 제가 맨날 툭하면 막 징진대고 오빠 힘들어 이딴 소리 했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울고 있으면 보통은 어? 왜 이럴까? 이러면서 진심으로 걱정하고 자기야 왜 그래? 이유가 뭔데? 왜 울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게 순서 아닙니까? 연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말이죠. 또 만약에 이유를 물었는데 제가 대답을 안 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래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일단 힘내 이렇게 하는 게 허용이 돼요. 그런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냅다 힘내 파이팅! 그것도 징징 우는 목소리로 누구 놀리나 지금? 이 순간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이 사람과 살면 평생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위로는 꿈도 못 꾸고 나 혼자 외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싶어서 그냥 바로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남친 쪽에서도 어떻게 이런 걸로 결혼을 없는 거냐면 난리가 나버렸고 제 주변도 그래요. 저희 엄마 아빠 빼고는 야 그런 걸로 헤어지는 게 어딨어? 너 너무 예민해. 좀 참아.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 이딴 소리나 듣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가요? 여러분들 보기에도 제가 정말 예민하다고 느껴지나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댓글 1번 아니 사람이 울고 있으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게 제일 먼저고 당연한 반응 아닌가? 저거 뭐야? 뭐 파이팅! 게다가 평소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면 더 이상한 거니까 더 걱정돼서 묻는 거고 뭐? 파이팅! 미친! 내 친구가 저런 인간이랑 결혼했는데 하루는 회사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요. 야 그런 이야기 나한테 하지마! 이런 말을 했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야! 회사에서 안 있는 사람이 세상이 어딨어? 다 힘들어!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울고 있어도 왜 저럴까? 하면서 궁금한 법인데 이건 뭐 들어주기 싫거나 남을 위로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정상인인 척하려고 회피하는 방법이에요. 2번 아니요. 이건 쓴이가 예민한 거 아닙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원래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헤어질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뭐 진짜 별거 아닌 걸로 엎을 수 있는 게 바로 결혼이에요. 3번 결혼한 지 30년 된 사람입니다. 섣불리 파혼했다고 남들이 뭐라 뭐라 하는 말 그냥 다 흘려들었어요. 타인이 쓴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부부로 만나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며 필요한 덕목들 많이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가 바로 공감이에요. 슬프거나 아프거나 좀 화가 날 때 공감을 받으면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반대도 마찬가지죠. 이게 없으면 반드시 불행해지고 특히 외로워져요. 파혼이 이혼보다 낫습니다. 그댓 맞아요. 결혼하기 전에 받는 게 평생 최고의 대접이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이런 거면 그냥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혼보다는 파혼이다. 이야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명언이야. 4번 결혼? 뭐 그래 이런 거 갑자기 엎을 수도 있는 거니까 마음이 떴다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근데 남들이 보기엔 겨우 그거 하나로 싶은 것도 또 그럴만해. 그러니 뭐랄까. 그냥 예민하다는 소리가 듣기 싫으면 파혼하는 이유는 말을 안 하고 다니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을 보는 데는 그렇게 엄청 대단하고 큰 사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5번 그래요. 님은 그냥 아무하고도 결혼하지 마세요. 진짜 뭐 이런 별것도 아닌 걸로 결혼까지 없고 그래. 결혼해서 살면 크고 작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겨우 이딴 걸로. 너는 결혼해도 바로 이혼할 사람이에요. 그러니 당장 헤어지고 그 누구든 그냥 결혼 자체를 하지 말고 혼자 사세요. 아 진짜 힘내. 파이팅. 누구나 다 힘든 일은 있는 거요. 야 이게 만약 친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뒤통수 날렸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냐. 그 힘든 걸 평소엔 티를 안 해둔 사람이 처음으로 힘들다며 울면서 그 감정을 밖으로 드러낸 건데 그런 의미조차 모르는 놈이구만. 빠른 손절 정말 잘하신 거예요. 7번. 내 신랑이 딱 이래요. 공감 능력이 완전 제로입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이 낳으면 자식들한테도 공감을 못해요. 애들이 삐뚤어진다니까. 8번. 미친 대문자 티라도 나 힘들어 이러면서 울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건지 바로 물어본다. 게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다며 울고 있는데 대뜸 화이팅 이러면 로미오와 줄리엣 천년의 사랑도 쉽겠다. 9번. 그래 이게 무슨 느낌인지 바로 알겠네. 쓴이는 공감과 대화가 필요한데 상대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보이니까 평생을 같이 지낼 자신이 없다 이거 아니야. 그죠? 10번. 겨우 이런 일로 결혼을 뒤집냐고 말을 하는 사람들 그것들이 이상한 겁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부부가 소통을 하고 살 수가 없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결혼을 하면 그게 더 미친 거죠. 결혼 생활하면서 늘 행복하기만 한 게 아닌데 힘든 상황에서 저렇게 반응하는 놈이랑 도대체 무슨 수로 인생의 난관을 함께 헤쳐나가겠습니까? 네. 이 결혼을 하면 진짜 나중에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런 자는 쓴이를 사랑하지도 않아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힘듦을 드러내는데 그거를 보고도 저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쏘패 쏘패 말고는 없죠. 11번.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공감 능력의 부재라기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지랑 아무 상관없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힘들다면서 울고 있는데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는다고. 왜? 왜 그래? 자기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아닌가? 나도 저러면 뻥칠 것 같은데 뭐야? 듣기 싫어가지고 차단하나? 앞으로 내 마음이 힘들 때마다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 물론 파혼을 할 만큼의 문제냐 아니냐 이건 개인 차이인데 저였다면 일단 이야기를 해보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했는데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야! 뭐 그런 걸로 짜증내고 파혼을 해! 화를 내! 이런 식이면 무조건 파혼이죠. 저런 상황에서 힘내 파이팅! 야! 진짜 죽이고 싶다.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원래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에 완전히 가슴이 찢겨 나간다기보다는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그게 있거든요. 경우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있고 맨날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연인인데 그런데 밥을 먹을 때마다 여자가 남자 수저까지 다 세팅해주고 그렇게 해온 거예요. 늘 항상. 그런데 남자는 그걸 가지고 고마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여자는 고마워하지 않으면 어때?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내가 사랑하니까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넘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쭉 만나고 있다가 한 번은 또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고 세팅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여자한테 뭔가 카톡이 온 겁니다. 회사에서 난리가 났다 이래가지고 잠깐 수습을 한 거예요. 한 5분 정도 급하게. 그렇게 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남자가 지 혼자 밥을 막 처먹고 있는 거죠. 여친 수저 한 번 안 놔주고 이런 상황에서 마음 확 식는 거 공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맥락이라고 봐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이겁니다. 지금 이 남자도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 여자가 여기서 뭐야? 어떻게 이렇게 혼자 먹을 수가 있어? 어? 이렇게 화를 냈을 때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내가 너를 못 챙겼네. 이러면 그래도 한 번은 넘어갈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죠. 뭐? 아이씨 별것도 아닌 걸로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무엇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결혼하면 행복하게 못 살아요. 진짜 당장 지금 옆에 없으면 죽겠다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애달파도 결혼하면 확 뒤집어지는데 감사합니다.